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야 일단 이거 뽑으세요 첨부에 나왔으니까 뽑으시고 이것만은 꼭 6월 평가 핵심 유형이라고 잡아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시간 두 번째 빈칸 추론 어려워하는 주제로서 다루는 건데 빈칸 추론 하기 전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메가쌤 캐스트에 공개 특강을 보면 수학을 클릭해보시면 선생님이 과거에 올려놨던 자료가 분명히 있어 거기 있는 거는 좀 피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문제도 다르고 거기 3월 학평에 꼭 나오는 유형 베스트 5에 올려낸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단 1분에 끝내는 수능 수학에서 1탄, 2탄, 3탄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에 유형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강좌들일 거야 반드시 들어 알겠죠? 야 빈칸 추론 들어간다 빈칸 추론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과거에 우리 6차 때부터 계속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야 우리 수능의 역사랑 함께하고 있죠 6차 때부터 6차가 2005년도죠 2005년도까지 2004년도까지죠 2005년도부터 7차로 바뀌니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두 문항이 나와 두 문항이 나오고 두 문항이 다 고1 과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됐죠? 하나는 실수와 복소수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하나는 뒤쪽에 도형 파트에서 출제가 됐죠 이때 기출 문제는 다뤄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2005년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7차로 바뀌면서 고1 과정이 빠졌잖아 빠졌으니까 더 이상 고1 과정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예측했던 게 귀납법에서 나올 거다 왜? 유일하게 수원 과정에서 증명법은 귀납법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귀납법에서 나올 거다 해서 이때만 해도 귀납법과 귀납법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게 역추론이 가능하도록 역추론이 뭐냐면 보기 역추론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1번 해서 가에 들어갈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나에 들어갈 식이 나오는 거야 뭐 k분의 1 이렇게 다에 들어갈 식 그래서 뭐 k k 플러스 1분의 뭐 k 플러스 2다 이런 다에 들어갈 식 해갖고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면서 아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했어 아 그리고 이 보기라는 게 여기 2, 2, 2, 3, 3과 같이 5지선다가 아니라 2 아니면 3 중에서 찍어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다 역추론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개정 7차는 2012학년도부터 개정이 되는데 아마 이 전년도부터인가 유형 자체가 바뀌어 빈칸초론은 바뀌는 게 물론 이건 두 문항이 아니라 유기선부터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귀납법이 아니라 an을 구하는 과정 an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바뀝니다 현재 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역추론이 불가합니다 역추론이 안 됩니다 역추론 불가 과거처럼 보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보기에 이렇게 식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에 들어갈 식 뭐 다에 들어갈 식을 FNGN이라고 했을 때 그것 다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수치를 대입해서 F5 곱하기 뭐 G6을 구하여라 해갖고 수치 대입을 통해서 수치를 찾는 거야 역추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추론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쉬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물론 유형적으로는 어려워진 건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역추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보기를 보고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흐름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기납법보다는 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계산 유형으로 바꿔놓은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AN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됐죠 이 유형에 대해서 다룰 건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경험을 시켜드릴 거야 뭐냐면 그동안 나왔던 2011학년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세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됐죠 그리고 공통점이 뭔지를 잘 봐봐 그건 굉장히 소중한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AN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보통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그마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시그마 성질 두 번째가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점화식 점화식 중에서 잘 출제되는 것 두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점화식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FN 됐죠 이건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AN 플러스 1 이퀄 FN 이거 AN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점화식의 해법에 대한 건데 이게 보통은 이건 뭐야 축차대입을 통해서 축차대입 차례대로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갖고 얘는 변변을 뭐해 더해 주시면 소고가 연쇄적으로 소고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놈이고 얘는 변변을 곱해 주시면 연쇄적으로 소고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놈 아니야 됐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개차 수열이 되기도 하죠 이 AN을 넘겨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바로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개차 수열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내셔도 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야 알겠죠 우리 AN을 구하는 과정은 시그마의 성질을 일단 잘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점화식에 관련된 거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좀 보자 2-1번입니다 봐봐 수열 AN은 A1이 1입니다 A1이 1이고 1이고 그리고 점화식이 하나 나와있죠 AN 플러스 1이퀄 N 플러스 1에 플러스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서 곱하는 거야 쭉 AN까지 그죠 그리고 N-1 팩토리얼에서 이렇게 나와있어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하나의 AN의 관계식인가 점화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점화식이 나와있고 이제 프리 과정 AN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랬죠 과정이 쭉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줄에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A1, A2에서 곱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AN AN 플러스 1까지 곱이 됐죠 A1, A2에서 AN까지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N-1 팩인데 물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흐름을 읽어보면 항상 뭐 많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한 줄이 나와있고 그 다음 줄에 또 한 줄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하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얘를 통해서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 곱했게 바로 분수니까 분모를 곱해겠죠 요거를 그럼 곱해주시면 얘는 A1부터 AN까지 곱이 곱해지면서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곱이 될 거고 그죠 우병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에 A1부터 AN까지 곱이 나오고 그리고 얘 지워지면서 N-1 팩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해 같지 됐죠 그 다음 줄 봐 아 요거 2다 그리고 B1이 뭡니까 BN이 뭡니까 BN을 우리는 N팩 분의 A1 A2 쭉 가서 어디까지 AN까지 곱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아 괜히 가정한 게 아니야 잘 봐 이게 중요해 어 요거라고 하면 일단 B1은 B1은 실제로 1 대입하면 1팩은 1이고 그리고 A1이니까 A1이 1이었잖아 요거 1이 나왔다는 얘기야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었죠 됐죠 그러면 B N 플러스 1이 이콜 BN 플러스 가 가라고 나와있지 가 그죠 야 여기 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BN이 요거잖아 N팩 분의 A1부터 AN까지의 곱이죠 됐죠 그러면 양변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B에 N 플러스 1은 분모가 뭐야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A1 A2에서 어디까지 AN 플러스 1까지 고비될 텐데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조건에 의해서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야 된다고 흐름을 잘 보라고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돼 분자에 얘가 얘잖아 좌변 그죠 당연히 N 플러스 1 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봐봐 이 분모에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 이렇게 올 거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N 플러스 1 팩토리알 됐죠 플러스니까 끊어갖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라고 써주시면 됐지 아이 또 이거 가끔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아 이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팩토리알을 몰라 문제가 크지 근데 일단 팩토리알은 뭐야 N 플러스 1부터 N N 마이너스 1 쭉쭉쭉 해서 1까지 곱이죠 하나씩 내려서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으로 적어도 되지 됐죠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 쭉쭉쭉 1까지 곱하냐 이것도 됐어 분자 분모에서 요게 지워진다고 이렇게 지워지면 봐봐 좌변은 N 플러스 1 팩분에 A1부터 A N 플러스 1이니까 바로 B N 플러스 1이 됐고 느낌 오죠 그리고 우변은 N 팩분에 A1부터 A N까지니까 바로 B N이 된 거지 B N이 된 거고 마지막 가에 올 게 바로 얘가 가에 들어갈 놈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지? 다시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인데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 뭐야? 바로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 팩 해서 이렇게 대체 두 개를 끄집어낸 거야 하나씩 빼주면서 곱하란 말이야 N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곱이라는 얘기니까 N 마이너스 1 팩이 지워지고 요게 1만 남을 거 아니야 됐지? 따라서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N 먼저 적을게 N 플러스 1분에 1이다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열이네 그죠? 아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게 이제 BN을 구했습니다 BN은 BN은 어 바로 나임으로 그랬죠 나임으로 됐습니까? 아 N팩 분에 A1부터 AN까지 BN이잖아 그게 이제 나다 해서 마무리해 준 거죠 아 그럼 우리 BN만 잡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 우리가 아 요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축차대입을 통한 방법과 아니면 어 개차수열임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건 BN이 넘어가면서 B 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뭐야? N N 플러스 1분에 1이니까 요게 바로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첫 장 B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우리 BK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됐지? 아 요 BK가 아니라 이게 왜 BK야? BN에 개차니까 뭐야? 아까 정리한 K K 플러스 1분에 1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됐죠? 얘는 몇입니까? 1이라고 나와있고 얘는 이악 분리시켜서 대입해서 지워나가는 걸 여러분이 해봐야죠 그리고 요건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걸? 교과서 예제의 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건 N까지면 N 플러스 1분에 N이야 찾아봐 그래서 이거 N 마이너스 1까지니까 N분에 N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잡힙니다 결론 뭐야? 바로 N분에 우리 2N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요게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죠 가나를 다 잡아냈습니다 됐지? 야 그럼 가에 들어갈 게 아까 FN이라고 했으니까 F의 13 나에 들어갈 게 GN인데 G의 7을 곱하는 거고 그럼 13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 13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요 7 대입하면 7분의 7이 14이니까 13에서 요렇게 나오네 그죠? 일단 13 지워버리고 7 곱하면 7 4 28이니까 98분의 1이다 해서 요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아 이러면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잘 봐 우리 주어져 있는 걸 통해 갖고 그 다음 줄에 식을 정리한 거는 출제자가 정리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단서를 제시했어 BN을 N팩 분의 A1부터 AN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우린 BN 플러스 1과 BN의 관계잖아 그럼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팩 분의 A1부터 A N 플러스 1까지 곱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식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럼 양변을 뭘로 N 플러스 1팩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바로 B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면서 N팩 분의 A1부터 AN이니까 BN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가해올 게 뭐야 N 플러스 1팩 분의 N 마이너스 1팩인데 N 플러스 1팩을 정리하다 보니까 바로 N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은 거죠 됐죠? 그럼 요거 이항이 되면 개차수열이기 때문에 개차수열 이용해서 됐죠? 바로 첫장 플러스 개차의 N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의이고 요거 부분 분수 고쳐서 푸는 거 여러분 해보시고 두 개 더해서 나를 얻어냈습니다 됐죠? 과정이 어렵지 않지 근데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2001년 2002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능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 잘 들어봐 정리 여러분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아까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우리 개차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할게요 우리 점화식 중에서 우리 개차수열의 점화식이거든 이렇게 봐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열이야 예를 들어서 등차나 등비가 아니야 그러면 개차를 구해봐야죠 AN-AN 뭐 AN 플러스 1까지 적어보자 개차가 뭐냐면 바로 A2에서 A1을 빼주면서 우린 B1을 정의하고 그죠? 3에서 2 빼서 B2 4에서 3 빼서 B3 됐어? 그럼 쭉 가면 당연히 N개 사이에는 우리 다섯 개 손가락 사이사이 골짜기 몇 개야? 네 개죠 이거 다섯 개면 이상한 거지 그죠? 따라서 N개 사이에는 N-1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해 가지?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 우리 축차대입을 해서 이제 점화식을 풀어낼 때도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 A2-A1이 B1이 되는 거고 됐죠? A3-A2가 B2가 되는 거고 A4-A3도 B3이 되는 거고 쭉 가서 마지막 AN-AN-1이 BN-1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 거야 이거를 변변을 더하다 보면 됐죠? A2-A2 A3-A3 A4-A4 AN-1-AN-1 그래서 AN만 남고 그리고 위에 마이너스 A1은 우변은 시그마 K는 1에서 몇 가지 N-1 한 가지 합이죠 BK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항이 되면서 이퀄되고 플러스 해주시면 이게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 잡는 공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참고해 이거 하나만 더 잡을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일반항 잡는 연습 좀 해봤고 두 번째는 우리 점화식이란 게 이거야 이렇게 빼면 뭐냐? 바로 AN-1 마이너스 AN이 이게 바로 뭐가 돼? PN이 될 거 아니야 이거 다음항이니까 그래서 BN이 되고 그렇다면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BN이 되니까 이거잖아 우리 AN 다음에 어떤 식이 더해져 있다면 이거를 바로 개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정리할 건데 봐봐 우리 주어져 있는 게 2항부터 주어졌다고 가정해봐 2항부터 주어져 있다면 이거 봐 여기부터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우린 요거를 더하는 거야 요거 변별 더해보면 지금 지워지는 게 요거는 안 지워지죠 이거 안 지워지면서 쭉 더해 그러면 쭉 지워지는 게 A3부터 지워지면서 잘 봐 AN은 N- 뭐야 A2가 남죠 A2가 남고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죠 2부터 N-1까지 BK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넘어가면 이퀄이 되면서 이 플러스라고 고치면 결론이 이거야 우리가 개차수열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A1이 주어진 게 아니라 A2가 주어져 있다면 A2에다가 2항부터 N-1항까지만 누적을 시키면 그게 AN이 나온다고 물론 이제 요거는 2항까지 아니니까 3항 이상 구할 때 이용되는 거죠 됐죠? 같은 원리로 만약에 나는 요렇게 더할래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그러면 A3은 이렇게 살려놓고 A4부터 AN-1까지 지우는 거니까 AN은 요거죠 바로 A3 플러스 시그마 K는 3부터죠 3부터 N-1까지 BK에서 이런 것도 서브노트 해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알겠어? 2항을 할 때는 2항부터 N-1항까지 3항을 할 때는 3항부터 N-1항까지 개차를 더하면 그것도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참고하시고 이거 빨리 정리해 이거 지워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 아 그리고 선생님 아까 분명히 공통점을 발견을 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동안 3문제밖에 없어 기출이 AN을 구하는 과정으로 나온 게 수능이 3년 차이기 때문에 3문제밖에 없거든 그죠? 그럼 3문제의 공통점을 찾으면 기출 분석이 끝나는 거야 그죠? 정확히 찾아봐 지우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2-2번 문제 보는데 봐 첫 장이 1위입니다 첫 장이 1위고 적어놨으면 1위 아 그리고 S에는 아실 거고 어떤 관계식 나와있고 AN을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밑줄 또 이거네 그렇죠?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지?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면서 얘기해 아 일단 첫 번째 줄에 SN 플러스 1이 SN 플러스 AN이다 AN 플러스 1이라 나와있는데 아 이건 상식이죠 N항까지 합해다 N 플러스 1항을 더하면 그게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쪽에 있는 식은 요거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유도하는 거야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뭐 대신 SN 플러스 1 대신 됐죠? 요거를 대입해야죠 그러면 SN 플러스 1 대신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뭐를 SN 플러스 A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라고 됐지? 잘 봐 아 여러분들 이 N이 분배되면서 남는 게 N배에 AN 플러스 1이 좌변에 남고 봐봐 분배됐어요 이렇게 분배되고 그리고 NSN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얘는 N 플러스 2의 SN이고 마이너스 NSN 마이너스 NSN을 해주시면 SN 묶이면 N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2배 SN 정리해 준 거니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흐름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했던 N 플러스 1의 3승을 적어봤습니다 되고 있어 그리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이것도 많이 이용된다 N 마이너스 1 대입하면 N 마이너스 1이고 AN이 될 거고 SN 마이너스 1이고 N 플러스 1이니까 N이 되면서 하나씩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E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E를 대입하면 안 되는 게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E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죠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식이 나왔는데 잠깐만 그 다음 식이 지금 그 다음 식을 내가 안 썼네 이 두 개에 의해서 연립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거든 지금 이 두 개 두 개 연립해서 이걸 빼먹었네 그 다음 식이 뭐냐면 기역에서 니은을 뺐대 거기 다 나와있어 기역에서 니은을 뺐대 빼갖고 어떤 식을 만들어냈어 바로 N AN 플러스 1 됐죠 이퀄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가다에서 이런 식을 만들어낸 거야 됐죠 하라는 대로 해 야 기역에서 니은을 빼 빼면 좌변은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죠 그쵸 다시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죠 우리 한번 써보자 이거 두 개 보고 얘기해 좌변끼리 빼봐 뭐야 N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AN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퀄 그리고 우병 같은 경우는 2가 묶이면서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지막 항인 AN만 남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두 배의 AN만 남고 플러스 N 플러스 1에 3승에서 N 3승 뺄 수 있니 빼면 몇이야 3 N 제거 플러스 3N 플러스 1만 남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남기고 이걸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면 어 요따 2를 더하면 N 플러스 1의 AN으로 바뀌잖아 그쵸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적는 거니까 끝 얘가 바로 가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지 이해 갔지 됐죠 어 하라는 대로 해 그 다음에 양변을 N N 플러스 1로 나눠준 거야 됐죠 나눠주면 봐 얘는 N이 약분되면서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됐죠 얘는 N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N분의 AN 됐죠 얘는 N N 플러스 1분의 가가 될 거고 됐네 야 아까 2다시 1번이랑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식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점화식이거든 그랬을 때 BN이라는 수혈로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N분의 AN N분의 AN을 BN이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결론은 B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로 좌변에 있는 식이지 됐어 좌변에 BN 플러스 1 우변에 BN 플러스 3이 갑자기 생겨났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얘는 뭐를 정리해 주는 거냐면 아까 우리 했잖아 N N 플러스 1분의 가야 가 간대에 3을 묶어 3N을 묶어 얘는 3에 묶이면서 N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됐죠 따라서 약분이 되면서 3이 나오고 나머지 나눠주시면 여기 들어갈 건 뭐가 됩니까 바로 N N 플러스 1분의 1이다 해서 우리 아까 그 2다시 1번이랑 좀 비스무리 하죠 이 수혈 자체도 됐어 그리고 BN에 어떤 놈을 더해갖고 BN 플러스 1이 됐다는 건 얘기가 개차 아니야 개차 그죠 일단 축차 대입을 먼저 이용해 볼 건데 문제가 얘는 B2부터야 B1을 몰라 B2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양변에 몇을 2부터 대입하는 거야 양변에 N에 2부터 대입을 해갖고 정리합니다 얘는 B2는 아 B3은 3은 2 대입해서 얘는 B2 플러스 3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3분의 1 뭔지 알겠지 됐죠 그 다음 3 대입해 B4는 B3 플러스 3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됐어 다음 4 대입해 B5는 B4 플러스 3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됐지 쭉 가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우리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BN-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N-1을 대입해야지 BN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N은 B N-1에 플러스 3 플러스 N-1 대입하면 N-1 곱하기 N분의 1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얘를 변변을 더해 주시는 거죠 더해 주시면 봐 얘는 B3B3 B4B4 B5B5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BN-1까지 지워지면서 BN만 남고 물어보자 3이 몇 개야 3이 몇 개 3부터 N까지 아니야 그럼 1,2 빼고 N개 중에서 1,2 빼고 다니까 몇이야 바로 3배에 3의 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N-2개가 있는 거고 마지막 요건데 얘는 이왕분리시키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차이니까 얘는 뭐야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뭐야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지막 얘는 뭐야 바로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해서 이 변변을 더해 주시면 바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는 게 뭐야 바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까지 해서 이렇게 남은 거야 되지 정리 끝났네 아 지금 우리가 한 게 하나 빼먹었다 이거 B2를 빼먹었죠 다시 BN은 이렇게 해서 여기 B2 B2 B2를 빼먹었잖아 B2 B2 플러스 해서 이렇게 그죠 여기 들어갈 이 식 자체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다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죠 끝 다했네 아 정리됐지 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따 계산은 같이 해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대신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나랑 같이 해봤으니까 우리 계차가 여기 나와있지 여기 계차지 계차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B2부터죠 그럼 여기 들어갈 놈은 뭐야 시그마 K는 몇부터 2부터 1부터가 아니야 2부터 어디까지 바로 N-1까지 바로 3 플러스 K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시그마 각각에 취하면 얘는 3인데 2부터 N-1까지니까 3이 N-2 이게 나온 거 아니야 1부터가 아니라 2부터니까 그러니까 이건 3에 N-2에서 이거 나왔고 그죠 그리고 시그마 취해갖고 2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더해나가면 물론 이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고쳐서 2부터 N-1까지 쫙 나열해서 소거시키면 됩니다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똑같이 요답이 나와 알겠죠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막바로 계차 개념 이용해서 2부터인 경우는 2부터 N-1까지만 계차를 더해주셔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좀 알아두세요 됐죠 다 했는데 이건 아마 계산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뭘 계산하는 문제였냐면 F에 F에 3 3이고 G에 3 H에 6 해서 요걸 계산하는 거야 그죠 그럼 F에 3이라는 거는 아까 F가 뭐였어 여기 있지 이게 가니까 3을 대입해 그럼 9,3 27 더하기 9니까 36 에 37 이죠 37 G에 3이라는 거는 요기 3 대입해 3 대입하면 3,4 12분의 1이죠 12분의 1 12분의 1 됐지 그리고 곱하기 H에 6이라는 거 요기 6을 대입해 6을 대입해 요거 요거 요다 6을 대입하면 됐죠 얘는 4,3,12 1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통분 먼저 할 필요 없다 수를 대입해서 통분하는 게 빨로 6분의 1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됐죠 요거 통분이 6으로 됐으니까 6 됐어 72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나오네 그죠 얘는 빼면 몇입니까 요거 75에 74 아 요거 두배네 74니까 요거 약분해주면 3분의 37 왜 이게 나왔는지 알겠다 그죠 3분의 37이 되면서 37은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됐죠 36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몇이야 36이 답이 되는거지요 됐어 대입하는게 조금 좀 복잡했지 그치 여기까지 아까 2-1번이랑 공통점이 많이 보이죠 그죠 어 이제 최근 문제입니다 작년도 수능 비교해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수열 AN에서 A1은 삽니다 사고 AN 플러스 1 N 2의 N승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어 AK야 어 AN을 구하는 과정 밑줄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리고 과정이 나와있습니다 아 일단 얘가 나와있고 그 N이 2 이상일 때 됐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래 야 이거 두개 주어진 상태 빼래 뭐가 어려워 이게 여기서 이거 빼래 그럼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두개 먼저 빼봐 두개 빼면 지금 N 곱하기 2의 N승에서 N-1 2의 N-1승을 빼줘야 되는데 얘가 일단 뭐야 2가 나가면서 2N 곱하기 2의 N-1승 맞지 됐죠 그럼 2의 N-1승 묶어주시면 2N 빼기에는 N이잖아 그래서 얘가 N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1에 2의 N-1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됐어 그래서 가에 들어갈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N 플러스 1에 2의 N-1승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얘는 N항까지 합이고 얘는 N-1항까지 합이니까 됐죠 바로 마지막 항이 뭐야 N을 대입하면 N분의 AN만 남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알죠 우리 SN에서 SN-1을 빼주면 마지막 항만 남습니다 참고하시고 다했네 어이 그 다음 줄은 이제 윗줄에서 유도된 거 아니야 윗줄을 이용해서 AN을 넘긴 거야 넘겨주시면 봐봐 AN을 넘긴 거야 그럼 AN 플러스만 남았고 그럼 여기에 AN을 더하면 요다가 AN을 더하면 얘가 N분의 NAN이니까 N 플러스 1 되면서 요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가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요 놈이야 가가 됐어 그리고 뭔가 치환을 했네 어 치환을 했는데 N분의 AN을 치환했으니까 봐봐 BN 플러스 1은 뭐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양변을 뭘로 나눠 N 플러스 1로 나누라는 얘기였어 이게 생략됐네 N 플러스 1로 나눠봐 그럼 좌변은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 이퀄 N분의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어 가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B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게 뭐야 BN이 되는 거고 마지막 가만 남았잖아 아 야 이것도 개차네 그죠 BN 다음에 뭐가 더해져 있으면 개차 소열이네 됐지 그리고 B2가 나와있죠 됐죠 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는 일단은 B2니까 3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죠 B2니까 2부터 N 마이너스 1까지고 바로 요 놈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요게 뭐가 N 플러스 1 2에 N 마이너스 1승이 올 테니까 분자 분모에서 N 플러스 1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오는 식이 뭡니까 2에 K 마이너스 1승이 정확히 요렇게 오겠죠 됐죠 아 마무리합시다 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2 대입하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해서 쭉 가서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에 N 마이너스 2승까지 합이잖아 그치 등비수열 합임이니까 2 마이너스 1분에 첫장 2 곱하기 2에 몇 승 N 마이너스 2승이죠 N 마이너스 2개니까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어 2가 곱해지면 뭐야 2에 N 마이너스 1승 그치 마이너스 2다 해서 요기까지 앞에 3 보이지 3 보이니까 우리가 나에 들어갈 식은 나에 들어갈 식은 3을 더하면 몇이야 2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이다 해서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몰랐다면 축차대리 비용에서 쭉 대입해갖고 변변을 더하는 문제인데 우리 아까 정리했더니 그것보다 좀 편안하게 풀리잖아 그치요 우리 계차수열이 항상 1항부터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항이 나와있는 경우는 2항을 더하되 단 K는 2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대치 3항이 나와있다면 3항이야 얘 그러면 K는 3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계차를 누적시켜서 또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 대치 다 했습니다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어 지금 구하고자 하는게 F4에 F4에 플러스 G에 7이야 그래서 F4라는 거는 가에 들어갈 게 이었죠 4대입해봐 4대입하면 5 곱하기 2에 3승인가 3승 대치 더하기 어 7대입하면 2에 6승 플러스 1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대치 어 8호 40 40 플러스 얘는 64에 맞지 아 64에 65 65에서 정답은 105에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네 아 여러분들 아까 2-1번부터 해갖고 2-2번 2-3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 느낌 오시죠 일단 첫번째는 점화식이 나와있고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과정이 나와있고 됐죠 구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BN이라는 연결고리 치환을 통해갖고 또 다른 점화식을 잡아내면 개차에 관련된 점화식이 나왔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대입해갖고 변변을 지워가면서 풀어도 되지만 됐지 어 공식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됐죠 그런 유형적인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란 말이야 이게 바로 기출분석 아닙니까 됐죠 아 시간 내셔갖고 좀 분석 한 번씩 더 해보시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 추론에 요즘 유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습니다 되죠 아 선생님이 좀 나름대로는 요 오전수업 마치고 그리고 중간에 어 텀을 내갖고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건데 어 밥을 먹었더니 되게 졸립네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노력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는 어 본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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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